주의, 피와 폭력, 그리고 강한 욕설이 표현됩니다. 이게 무엇이야? 입장! 배드엔딩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무대에서는 운명을 가지고 치는 장난을 선보이지요. 당신은 많은 선택을 하며 어둡고 더 어두운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 전부 아주 사랑스러운 비극을 관람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먼저 이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드는 인형을 선택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인형! 네, 튜토리얼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인형을 선택해주세요. 라고 써져있네. 나는 김하! 나는 평범! 인간 인형! 당신은 인간 인형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적당한 친절한 사람입니다. 악마 인형과 어떻게 교류하시겠습니까? 아, 적대적이냐? 친절하게 대하냐? 난 친절하게! 당신은 악마 인형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악마 인형은 냉연한 마냥 당신을 살해합니다. 차비였군요. 첫 번째 배드인딩을 찾으셨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필요 없으니. 무대를 초기화하고 다시 시도해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인형을 선택해보세요. 이거 못해? 이번에는... 우와! 답장나다! 당신은 악마 인형을 조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는 무서워 보이는 사람입니다. 인간 인형과 어떻게 교류하시겠습니까? 공격한다. 친절하게 된다. 친절하게. 당신과 인간 인형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친구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이건 전혀 비극적이지 않군요. 이런 가능성은 진작에 지워버렸어야 했는데... 저의 극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이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된다면 인형의 행동양식을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행동양식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고른 선택지에 맞게 자동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형으로 플레이할 필요 없이 당신이 이 행동양식을 직접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의 극장은 하나의 퍼즐 게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인형의 행동양식을 키고 끄며 다른 결과들을 관람하세요. 오케이. 아... 에... 사악하냐 적대적이냐... 행동양식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공격한다. 냉혈한 마냥 인간인형 살. 이건 뭐지? 그냥 이거 누르면 되나?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편안하게 배드 엔딩을 모아주세요. 자, 그럼 더 지차지 말고 쇼를 시작해봅시다! 당신은 영웅, 아가씨, 하수인, 대군주... 뭐야, 다 잠겨있잖아!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본인을 꽤 믿음직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악한 괴물들과 싸우는 영웅적인 모험을 하는 걸 빼면 당신의 삶은 꽤 평범합니다. 당신은 마을의 아가씨가 납치되어 근방에 있는 악마 대군주의 성에 감금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체 왜 악마들이 득실거리는 성 바로 옆에 마을을 지은 거람? 당신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당신의 사명인걸요! 당신은 아가씨를 구출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악마 군사들이 당신의 길을 막는군요! 이들을 처치한다면 경험치를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사악한 존재들을 용감하게 무찌른다! 그리고 겁쟁이처럼 도망간다! 어... 무찔러보자! 당신은 길목을 막는 사악한 생명체들을 잽싸게 처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더 강해짐을 느낍니다. 긴 여정 끝에 당신은 성의 정문까지 도달합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생긴 악마무리가 당신을 반깁니다. 대군주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이 악마들을 피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악마 군대를 처치하며 간다! 들여달라고 부탁한다! 아... 저장되나? 저장되나? 아... 저장되네... 드려줘요! 당신은 왜 여기로 왔는지 설명하려 하지만 당신을 보는 악마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채 씻어내지 못한 악마의 피가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아... 오... 이런... 당신은 자기 방어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상대합니다. 뭐... 경험치를 얻으니 당신이야 좋죠? 당신은 앞길을 막는 모든 악마들을 베어내며 성 안을 헤집습니다. 그때 대군주가 나타나 붕괴하며 자신의 군사들을 살해하는 이유가 뭐냐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설원을 건너뛰고 바로 그녀에게 아가씨의 행방을 되묻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을 합니다. 믿을만도 하지만 당신을 속일 순 없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이곳에 없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나요? 당신에게는 한 가지 해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군주가 그녀를 사로잡은 것이겠죠. 어쩌면 아가씨는 이미 대군주의 뱃속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쌍한 아가씨의 운명 생각에 휩싸인 당신은 끓어오르는 증오를 연료삼아 모든 힘을 끌어내 대군주를 상대합니다. 당신은 이 최후의 전투 이전에 상대했던 수많은 악마들 덕에 강해져 있었습니다. 대군주는 당신의 상대조차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갈기갈기 조각 냅니다. 그녀는 마침내 쓰러집니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시지만 아직 당신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을 수색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성 안에서 아가씨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녀는 이미 잡아먹힌 것이겠죠. 당신의 가슴이 공허해집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거대한 악이 하나 사라졌지만 누군가를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이 나약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사륙의 현장 한가운데에 홀로서 영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당신은 한때 대군주였던 고깃덩어리에서 그녀의 머리를 찾아 망토에 싸맨 채 마을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승리는 틀림없이 축하받을 것입니다. 실패한 영웅 엔딩 건너뛰기 겁쟁이처럼 도망간다 당신은 명예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생각으로 내뺍니다. 하지만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순 없어요. 당신에 대한 평판이 바닥을 칠 테니까요. 당신은 이런 졸개들도 처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가씨를 홀로 구출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당신은 성으로 간다면 어떻게든 일이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영웅인걸요? 이것이 당신의 일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긴 여전 끝에 당신은 성의 정문까지 도달합니다. 건너뛰기 악마 군대를 처치하며 간다 당신은 용기를 모읍니다.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선 해야만 하는 일인걸요. 이 녀석들은 어차피 사악한 악마들인걸요. 그들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한결 안전해질 겁니다. 오케이 당신은 그런 생각을 되뇌이며 대군주의 반까지 악마들을 하나씩 죽여갑니다. 오케이 건너뛰기 에 뭐야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 음 그럼 아가씨 당신은 아가씨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대군주의 성 바로 옆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이유로 대군주가 언젠가 당신을 납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악마 대군주들은 아가씨들을 납치하는 걸 좋아하는 듯 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선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단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아가씨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은 단지 이 모든 것의 의미가 궁금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 궁금증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악마를 만난다는 건 사실 꽤 재미있을 것 같은걸요. 그냥 진작에 잡혀갔다면 당신의 역할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당신은 쪽지를 남기고 악마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기나 보려고요. 당신의 여정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의 앞에 악마 하수인이 나타납니다. 꽤 무서워 보이네요. 영웅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리친다. 자기소개를 한다고? 자기소개를 하자. 당신은 악마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마을에서 온 아가씨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녀석이 당신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잔뜩요. 정말 아프군요. 당신은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도 멍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달체 왜 참을성을 더 가지지 못했던 걸까요? 왜 굳이 호랑이 골로 들어갔던 걸까요? 당신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악마가 당신을 보자마자 물어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당신의 잘못이니까요. 당신은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의심한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당신은 사라질 때까지 악마에게 뜯어먹힙니다. 잡아먹힌 아가씨 엔딩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보자고 영웅의 도움을 받기 위해 소리친다. 당신은 소리치지만 영웅은 오지 않습니다. 안돼! 뭐야? 왜? 대체 왜? 대체 왜? 뭐.. 뭔가 충족시켜야 되나? 흠.. 하수인 당신은 대군주의 수화에 있는 하수인입니다. 당신은 특별히 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당신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일은 인간들을 쫓아내기 위해 성의 보초를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합니다. 영웅들이 대군주를 상대하기 위해 구태어 여기까지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에 한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당신은 쉬지 않는다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당신은 대군주에게 휴가를 신청해보는데 그녀는 당신에게 책임감과 명령에 의구심을 가지지 말 것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잔소리를 모두 듣고 난 뒤 당신의 초소로 돌아갑니다. 대군주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초에 누가 그런 권력을 그녀에게 쥐어준거라? 당신은 대군주에 대해 친구들에게 불평합니다. 당신의 친구들 역시 대군주의 잘난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왕조에서 쫓겨나도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화가 난 것을 풀려고만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보니 이야기가 암살모의를 세우는 분위기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다시 옳은 방향으로 대화를 돌려야 할 것 같은데 대군주를 퇴위시키자 그러지 말자 퇴위시키자 아뇨 당신은 대군주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을 억류하려는 것에 지쳤습니다. 당신은 이제 통치자가 바뀔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새로운 대군주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그 의견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은 첫 반항으로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휴가를 내는 것으로 하기로 선언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별로 감명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고 난 뒤에 암살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당신의 친구들도 만족합니다. 당신은 재미를 보기 위해 성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성 안과는 다른 분위기가 당신을 신나게 합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풀밭에서 뒹굴며 시간을 보냅니다. 당신이 근방의 인간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자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꽤 놀란 듯 영웅에게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행동을 모색합니다. 그녀를 먹는다가 있고 그만 소리 지르라고 한다가 있는데 먹어버려야겠다. 아가씨는 그렇게 맛있지 않지만 당신은 악마의 이름에 걸맞게 인간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가씨를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꽤 뿌듯해합니다. 다른 인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더라면 당신을 욕으로 치켜세웠을 것입니다. 정말 목격자만 있었더라면 당신은 당신의 악행을 구경할 관객들을 찾기 위해 근방의 마을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며 돌을 던지는 등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꽤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화려하게 뽐낸다. 마음을 바뀌고 떠난다. 아 화려하게 뽐내야지. 당신은 가장 가까운 인간을 공격합니다. 늙고 약한 그의 뼈가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부러집니다. 당신의 관중들의 비명소리가 커집니다. 더 울어보시지.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거 꽤 재미있는데 진작에 이렇게 복수를 할 걸 그랬어. 당신은 피에 목마른 춤을 추며 마을 사람들을 죽여가느라 당신을 향해 검을 들고 뛰어오는 영웅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을 빠른 일격으로 차치합니다. 당신은 결국 한낱 악마 졸개일 뿐인걸요. 당신은 죽으며 자신의 선택에 만족합니다. 그렇게 커튼이 닫힙니다. 화려한 하수인 엔딩 우와 허기진과 불충함까지 했네. 당신은 대군주입니다. 당신은 악마 하수인들에게 둘러싸여 성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삶이 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군인들을 죽이는 귀찮은 인간들만 빼면 말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당신을 퇴위시키기 위해 육성되는 영웅이라는 직업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대체 그놈들은 뭐가 문제인 걸까요? 당신과 당신의 군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길 바라는 마음에 인간들을 자극하는 걸 피해봐도 그들은 항상 기대를 저버립니다. 솔직히 말해 대군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신은 그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단지 자신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되뇌이고 그들이 원하는 사악한 대군주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은 그런 높은 기준을 세우는 자신이 꽤 멋지다고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아도치에 빠진 당신을 하수인총 운명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와 방해합니다. 하수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성의 한 곳에서 계속 경비를 서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수인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가 징징대는 모습이 조금 짜증납니다. 이 하수인을 어떻게 할까요? 일이나 하루 돌아가라고 한다. 하루 휴가를 내준나. 하루 휴가 내줘보자. 당신은 하수인의 새까만 영혼을 환기시키기 위해 답답한 성 바깥으로 외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쉬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하수인은 당신에게 감사를 패하고 신이 나서 자기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낮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대군주로 사는 것은 역시 좋군요. 죽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당신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큰 소란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영웅이 나타나 당신의 군사들을 전부 죽이고 있네요? 대체 뭐하는 거라? 당신은 이 양아치와 대면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섭니다. 당신은 그에게 욕을 뱉고 왜 이런 소란을 벌인 건지 거칠게 묻습니다. 영웅은 소리치며 당신에게 납치한 아가씨를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영웅과 전투에 듭니다. 그러나 당신의 군대를 쓰러트린 영웅은 이미 강해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제된 검술로 그는 당신을 찌르고 조각 냅니다. 당신은 쓰러집니다. 당신은 지도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약한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스스로가 더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부터 대군주의 역할에 맞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신은 여태까지 당신을 섬겼던 부하들보다 더 강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주라는 칭호와 그 자리가 당신에게 힘을 주었던 것 뿐이죠. 당신은 어둠에 휩싸이며 그런 생각에 잠깁니다. 이거 그거네. 걔 때문이네. 하수인 때문에. 대군주가 죽게 됐네. 당신은 하수인에게 명령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것과 책임감에 대한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좋던 싫던 하수인이라면 명령이나 잘 들으라죠. 하수인은 당신에게 정말 실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저 하수인도 이해하겠죠. 성에서 너무 멀리 나가면 죽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하수인을 돌려보내고 당신의 편안한 대군주용 고급 침대에 놓습니다. 잔소리를 한바탕 늘어놓으니 낮잠이 자고 싶은걸요. 당신은 꽤 빨리 잠에 듭니다. 이것 또한 위대한 대군주인 당신의 능력 중 하나죠. 아하 건너뛰기. 그렇다면 어기짐을 빼자. 그리고 충실함 빼고. 이렇게 해봐요. 아하! 당신은 차라리 악마에게 빨리 납치 당해버렸다면 진작에 당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당신이 하는 말을 흘려듣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짜증나네요. 하지만 어찌됐든 당신을 자신의 주인에게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긴 걸음 끝에 당신은 대군주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녀는 아가씨를 납치할 계획이나 인간들을 화나게 할 계획 같은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을까 잠깐 생각하지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언젠가 악마로부터 납치된 당신을 영웅이 구해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들어온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냥 덜 아가씨다운 것일지도 모르죠. 당신은 대군주에게 더 아가씨다워지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대군주는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합니다. 흥, 그냥 집에 가서 운명에 대한 건 그만 걱정해. 대군주는 너무나도 쉬운 듯이 말하는군요. 당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그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 성에 남겠다고 고집부립니다. 대군주는 당신에게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조금씩 당신이 배워온 것과는 다르게 악마들이 극악무도한 괴물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군주는 처음부터 자신의 군사들에게 마을과 도시들을 피하라고 명령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으로 영웅을 보낼 핑계거리를 만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마을이 여태까지 악마들에게 진공당하지 않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대군주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인들이 영웅들에게 죽어나가는 것이 지치니 감사할 거라면 마을로 돌아가 영웅들을 그만 양성하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악마들이 잔인하고 뜻이 통하지 않은 생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군주는 인간들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인간도 악마도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들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가 여태껏 한 말이 너와 다른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위선이었을지도 모르지 내가 사악한 존재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약 대군주가 당신을 잡아둔다고 해도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곳이 훨씬 재미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계속 악마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마를 입 밖으로 내진 않습니다만 이 대군주라는 사랑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당신은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영웅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은 그를 보고 놀라지만 이내 그가 당신을 구출하기 위해 온 영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웅이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처음부터 위험에 빠진 적이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영웅은 이 큰 오해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에 안도를 표합니다. 당신은 무리를 일으킨 것에 사과합니다. 영웅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신에게 자신과 함께 마을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대군주가 당신과 영웅의 귀가를 허가하고 당신은 방을 나서면서 그녀에게 손을 흔듭니다. 당신은 곧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당신이 마을까지 한 반 정도 가고 있을 때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당신은 걱정을 떨칠 수 없어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봅니다. 당신의 발이 멈춥니다. 성이 불길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대군주는 괜찮은 걸까요? 당신은 이대로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알아야겠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안전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웅이 당신을 말릴 생각을 하기도 전에 뛰어갑니다. 대피하는 악마들을 훑어보지만 그 중에 대군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그녀를 찾기 위해 불타는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당신은 재빠르게 대군주의 방에 도달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있고 손잡이는 이미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달궈져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기에는 당신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당신은 무기력하게 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립니다.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역할을 잊은 탓에 생긴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웅뿐인걸요. 당신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혼자라도 빠져나오기 위해 고개를 계단 쪽으로 돌리지만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불이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에? 남겨버렸다. 당신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어쩜 이렇게 웃길 수가. 한난 아가씨가 대군주를 구한다니. 만약 당신이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면 이런 결말은 마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당신에게 어울리는 벌입니다. 당신은 악마의 불길이 당신의 썩어빠진 영혼을 삼켜버리도록 냅둡니다. 이타적인 아가씨 엔딩 B 하지만 갑자기 영웅이 방으로 들이닥칩니다. 그의 옷이 검은 액체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의 무기에서도 그 액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악마의 피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웅이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건너뛰기 대군주가 영웅을 지나쳐 복도로 나갑니다. 그녀는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끔찍한 광경을 보고 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대군주가 복수신과 분노에 차 영웅을 찢어 발깁니다. 당신은 소리도 못 내는 채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근했던 대군주가 당신의 눈앞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들이 당신을 속이고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악마들은 결국 무자비한 괴물들에 불과하군요. 당신은 놀랍게도 대군주의 눈을 피해 피로 물들여진 성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당신은 뒤도 보지 않고 달립니다. 도망친 아가씨 엔딩 에이 성의 입구 근처에서 당신은 수상한 악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대군주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빨리 그녀에게 가서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영웅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이 악마들의 본색이라면 하나라도 더 줄어드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어떤 영웅이 성명을 구할 기회를 지나치나요? 악마들이 당신을 눈치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당신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뒤를 못 믿어온 영웅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방에 들어가 모든 이야기를 토해냅니다. 조금 더 천천히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는걸요. 대군주는 당신의 정신없는 설명을 알아듣긴 한 것 같지만 보아하니 이 상황의 중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전에 본 기억이 있는 하수인이 방에 들어오더니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저 하수인조차도 이 사악한 계획에 일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정말 착해 보였는데 다른 악마들이 그 뒤를 이어 들어오더니 이 모든 계획은 전부 첫 번째 들어온 하수인의 생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신이 없습니다. 대군주가 모두에게 침묵을 강요하자 당신은 안도합니다. 그녀는 모두를 힘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녀의 모습이 아주 대군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무리들이 서로에게 하악질을 하더니 작은 녀석을 혼자 내버려 두고 문을 닫고 나가버립니다. 당신은 그 하수인이 공공에 빠져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악마들이 당신들을 모두 가둔 걸까요? 당신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악! 안돼!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기라도 하듯 당신이 있는 방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당신이 아까 그 악마들을 무시하기만 했더라면 당신과 영웅은 이 일에 휘말리지 않았겠죠. 당신이 그 악마들의 이야기를 안 들은 척 했더라면 대군주의 말대로 그냥 나가기만 했더라면 홀로 살해당하는 것은 대군주만이었겠죠. 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그 길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다죄합니다. 그런 길은 분명히 존재할텁니다. 대군주가 하수인을 붙잡았습니다. 하수인은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합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내지 않아 단지 기도만을 할 뿐입니다. 대군주의 발톱이 하수인의 가슴을 뚫습니다. 하수인으로부터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톱을 하수인 속에서 헤집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내려질 구호는 없습니다. 당신과 대군주, 영웅, 그리고 하수인의 시체는 모두 불길에 잡아먹힙니다. 헌신적인 아가씨 엔딩 이거 배드엔딩 애초에 게임 제목 자체가 배드엔딩 극장이어서요. 배드엔딩 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보시면 배드엔딩이 41개 정도 있나봅니다. 그녀는 당신을 데려온 하수인에게 핀잔을 줍니다. 듣자하니 자신의 초소를 벗어나면 안됐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어떤 벌이 그 하수인에게 내려질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하수인을 그냥 보내줍니다. 하수인을 떠나보낸 대군주는 흥미롭다는 듯이 당신을 봅니다. 건너뛰기 또 죽었어? 뭐야? 당신은 당신이 예견했던 대로 대군주에게 포착되어 있는 아가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논란과 혼란 속에 서류를 쳐다봅니다. 주저할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돌진해 사악한 대군주의 가슴에 당신의 검을 관통시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조용해집니다. 대군주는 처치되었습니다. 당신은 웃으며 아가씨에게 당신의 손을 건넵니다. 그녀는 살짝 주저하며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분명 당신의 힘에 감탄한 것이겠죠. 당신은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그녀는 여정 내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마 수줍음이 많은 것이겠죠. 마을 사람들은 대군주를 살해하고 인지를 구출한 당신의 공로에 아주 만족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축제를 엽니다. 당신은 마을의 영웅으로 몇 세기 동안 칭송받습니다. 승리한 영웅 엔딩 아가씨를 아직 구할 수 있길 빌며 당신은 대군주의 방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애견했던 대로... 오케이 아가씨에게 무슨 일인지... 아가씨는 자신이 원해서 이곳에 왔고 처음부터 위험에 처하지 않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당신의 옷이 피로 물든 이유를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군주가 당신을 지나치고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그녀의 군대가 생명 없이 피로 젖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끔찍한 광경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기회입니다. 그건... 지금 가능할 때 대군주를 찌른다 와. 이건 그냥 오해올 뿐이에요. 당신은 설명만 한다면 그냥 말해라. 이걸로 찔러도 똑같나? 이걸로 찔러도 똑같나? 아하 그러네. 불러오기... 이건 그냥 오해올 뿐이에요. 당신은 설명만 한다면 그냥 말해라. 그녀가 당신을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지만 대군주는 슬픔을 가늘 수 없는 듯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갈갈이 찢어밟기는 동안 아가씨는 침묵에 잠긴 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죽으며 이 결과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극의 영웅 엔딩! 이게 바뀌나? оз일습니다. AL- B- 아예 죽이지 말아버렸어. rome님의 올림 구경함 당신은 가장 가까운 악마에게 왜 여기로 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주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믿는 듯 당신을 대군주의 방으로 곧장 안내해줍니다. 오! 참 쉽네요. 당신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대군주와 아가씨는 평범한 대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케이 아가씨는 자신이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합니다. 꽤나 위험한 행동이었군요.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그걸로 된 것이겠죠. 당신은 모두가 아가씨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녀에게 마을로 동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군주는 당신과 아가씨의 귀가를 허가하고 당신과 아가씨는 유유히 성을 나갑니다. 당신은 아가씨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대군주의 방으로 나왔을 때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수줍음을 타는 걸까요? 그녀가 갑자기 무드컨이 섰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돌려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아! 대군주의 성이 불길을 휩싸였군요! 당신은 아가씨를 제 시간에 구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불타는 성 쪽으로 뛰어갑니다. 당황한 당신은 그녀를 막기 위해 따라갑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합니다. 이미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엔 위험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 문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발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일 것입니다. 당신은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노라고 알립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아가씨는 악마들의 손에 들어갔겠죠. 방관자 영웅 엔딩 B 외교적이 생겼네 당신의 갑작스러운 고함에 악마는 놀라며 조용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당신은 사과합니다. 악마는 적대적이라기보단 당황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악마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마을에서 온 아가씨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당신은 차라리 악마에게 빨리 납치당해버렸다면 진작에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남아가고 에이 그냥 죽어버리네 여기서 뭔가 해야 되나 보다 외교적하고 얘기 발음하고 지금 무슨 상황에서 끝나는 거지 아 불 나는구나 당신이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영웅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영웅이 갑자기 검을 뽑은 채로 대군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녀를 지킨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은 잊은 채로 영웅의 검 앞에 몸을 던져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우습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죽게 될 방법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요. 역할이 뒤죽박죽이지만 당신은 왠지 이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이 구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당신은 눈앞이 어두워지면서까지 새로운 친구가 무사하기를 빕니다. 희생적인 아가씨 영웅의 검이 대군주를 관통하자 그녀가 끔찍한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움찔합니다. 대군주는 차치되었습니다. 영웅이 미소 짓고 당신에게 집으로 갈 시간이라며 손을 내밉니다. 그의 장갑이 피해져서 축축합니다. 당신은 주저하며 그의 손을 잡습니다. 영웅은 자신이 처치한 적의 시체들을 지나치며 성의 출구까지 당신을 안내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에 시선을 집중시키려 노력합니다.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아도 그 냄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었던 것이겠죠. 당신이 성을 나서자 영웅이 당신을 마을까지 당신을 데려다줍니다. 모두가 영웅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이 좋지 않지만 축제엔 참여합니다. 안주한 아가씨 엔딩 이거 폭군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당신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아까 봤던 하수인이 손님을 데리고 왔네요. 손님은 금방 마을의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당신에게 납치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가씨는 자신이 납치당할 날을 기다리는 것에 지쳐 빨리 그 운명을 이루기 위해 직접 이곳으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솔직함은 높게 사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을 납치할 계획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실망한 듯합니다. 어쩌면 제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 아가씨다워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운명 같은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가씨에게 그런 건 그만 걱정하고 집에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이 말을 이해하는 데에 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여기에 남아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을 바라보자 당신의 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인간이 당신을 멸시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합니다. 음 반사회적이라는 게 있네 해볼까? 좋아 반사회적 간다 당신은 새로 사귄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곳에 인간 여자가 있는 것이 알려지면 분명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표정을 굳히고 그녀에게 빨리 사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당신의 말대로 성을 떠납니다. 당신은 다시 잠을 자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깨달을 수도 있기도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신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습니다. 힘을 줘 문을 열려고 해봐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대체 뭐라? 누군가가 당신이 이 방에서 나가지 않길 원했나 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혀 생각이 없군요. 성이 불타버리면 대체 무엇을 다스릴 생각이란 말인가요? 당신은 하수인들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흥만덕한 개자식들 불에서 나온 짙고 검은 연기에 숨이 막힙니다. 당신은 비겁한 녀석들 한 무리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떠더더더 불탄 대군주 엔딩 한동안 있게 둔다 당신은 아가씨를 보낼 수 없습니다. 방금 여기에 도착했는걸요? 당신은 그녀에게 악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긴 대화를 합니다. 그녀는 악마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가씨가 이러한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기뻐합니다 당신은 더 나아가 인간들을 자극하고 그들이 당신을 향해 영웅을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항상 당신의 군대에게 인간과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아가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이 해를 입지 않았던 거군요 당신의 명령 덕분이죠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것에 놀랍니다 당신은 항상 인간들이 포악하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동물들이라고 생각했는걸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가만히 냅둬도 당신의 부하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말이죠 이 아가씨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농담삼아 그녀에게 당신이 사실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 여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어쩔 거냐고 물어봅니다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이런 곳이라면 자폐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상대하기 버거운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문밖에 있는 다른 인간을 눈치챕니다 이번에는 영웅입니다 그는 당신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아가씨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자 영웅은 이 오해가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안도를 표합니다 아가씨는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서과합니다 영웅은 자신과 함께 돌아갈 것을 아가씨에게 제안합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당신의 속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당신은 이 영웅이 아가씨를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와 집착광! 가게 냅둔다와 집착광인데요 에... 저장 아가씨는 당신에 의해 잡히기를 원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나요? 당신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웅에게 그녀를 집에 데려갈 수는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돌아올 것이라고 당신을 안심시키지만 당신은 강경합니다 영웅이 당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악마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사악한 것이겠군 네가 정말로 사악한 것이라면 내가 너를 무찌르겠다! 당신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당신의 아가씨를 빼앗아갈 수 있기 전에 그를 파괴합니다 아가씨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을보다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이제 마을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군요 당신이 아가씨에게 한 걸음 다가가자 아가씨가 방 구석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영웅은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던 거고요 당신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 아가씨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섬뜩한데요? 이기적인 대군주 엔딩 저기 지금... 그녀는 놀랍게도 휴가를 승낙해주는군요? 아싸! 당신은 성 바깥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오케이 그만 소리 지르라고 한다 당신이 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자 아가씨는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당신과 그녀가 친구라도 된 것 마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인간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인간과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이 항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 세상에는 편리하게도 한 가지 언어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 악마들과 인간들이 독립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말이 되지 않을까요? 아가씨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운명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요약하니 아가씨는 자신을 대군주에게 데려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걸요 무리하기도 해라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이 당신을 꽤 세게 밟습니다 당신은 뭐가 문제냐고 쏘아붙입니다 친구들은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대군주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인가 봅니다 친구들은 당신도 이 계획에 가담할 건지 물어봅니다 게으른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돼?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충성심을 의심합니다 좋아 대군주를 죽이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까 음 불충함 당신은 그냥 장난이었고 당연히 계획에 가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유머 감각이 항상 최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정말로 죽이고 싶던 그렇지 않던 잘못된 쪽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암살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처음부터 당신이랑은 관련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꾸미면 되겠죠 하지만 당신은 여유 있는 척을 하면서도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된 건지 걱정합니다 당신은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위해 친구들을 따라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당신은 친구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친구들은 그냥 대군주를 방에다 가두고 불을 지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후 이렇게 멍청할 수가 허점이 너무나도 많은 계획인걸요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갈피를 못 잡는 오압지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당신의 지도 말이에요 만약 대군주를 정면으로 상대했다가는 많은 피를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럿 죽으면 반란도 신나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신의 친구들도 이것에 동의하고 당신이 암살을 하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 당신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설 순 없습니다 대군주를 죽이는 것은 당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더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당신은 대군주의 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녀는 평소대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쉬울 따름이네요 당신은 당신의 주인에게 천천히 다가섭니다 평화로운 얼굴이군요 죽을 시간이다 도망간다 도망가볼까? 음 무서워 당신은 대군주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계획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을 나가려고 뒤를 조지만 친구들이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급하게 나가게 해달라고 조용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려 둔 듯합니다 당신은 정말 징그러운 생각이니 빨리 내보내달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대군주가 그녀의 침대에서 뒤척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돌린 틈을 타 다른 악마들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은 대군주가 일어나 당신을 목격하기 전에 대군주의 옷장 안으로 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변명을 해도 죽을 게 뻔하니까요 당신은 떱니다 그 망할 놈들이 이렇게까지 당신을 괴롭힐 줄이야 당신은 울고 싶습니다 당신의 발 밑에 불이 번쩍입니다 방에 불이 퍼졌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대군주가 문을 여는 것을 실패하는 소리 듣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갇혔습니다 움직이기 너무 두려운 당신은 운명에 몸을 맡기기로 합니다 당신과 대군주는 함께 불탑니다 겁쟁이 하수인 와우 그가 갑자기 검을 휘둘러 당신을 베어버립니다 그는 주저하지도 않군요 당신이 너무 유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이런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니 결국 영웅은 대군주를 살해하고 마는군요 당신은 인간을 믿었으면 안됐습니다 당신은 아가씨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는 영웅의 모습을 지켜만 봅니다 악마에 의해 포로로 잡히다니 그녀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긴 했군요 당신은 당신의 군대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빠집니다 처치당한 대군주 엔딩 당신의 친구들은 꽤 실망한 모양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기도 전에 한 명이 갑자기 당신을 들어올립니다 아직도 대군주에게 충성스러운 놈들은 이제 우리 성에 있으면 안돼 너도 이해하지 손톱이 당신의 목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쪽으로 밀리는걸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한테 할 짓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대답 대신 당신의 목을 긋습니다 충성스러운 아스윈 엔딩 이걸로? 도망간다 죽을 시간이다 당신은 가장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녀의 목에 손톱을 쑤셔놓는 것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합니다 그녀는 일어나지만 당신을 맞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의 피에 숨을 못 쉬며 죽기 전까지 당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끔찍한 기분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니었다면 죽는 것은 당신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되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죽을 순 없죠 당신이 방을 나오자 친구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한 표정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을 이렇게 이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눈치챕니다 당신이 이 성의 새로운 군중이다 당신의 종들이 당신 아래에 조아리는군요 당신은 그들도 당신이 한 것처럼 언젠가 당신을 배반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에헤 군주 하수인 엔딩 위 당신은 하수인에게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시켰는걸요 뭐하니 무단으로 성 바깥에 외출을 한 모양이군요 당신은 야단을 치지만 손님에게 조금 흥미가 생겨 하수인을 적당히 봐줍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하수인은 아니니까요 손님은 금방마을의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당신에게 납치당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건너티비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와 하하하 하지만 아가씨는 아주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해치기 싫지만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그녀가 여기에 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문제를 불러올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러면 안되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조금 더 오래 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오케이 건너뛰어 당신은 성의 복도에서 전투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아가씨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마도 하수인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 뿐일 거라며 안심시킵니다 당신은 이 소리가 영웅일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 말을 함으로써 아가씨를 동요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잘 처리해 주겠죠 영웅이 당신의 방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면 안되는걸요 당신의 군대가 왜 이 자리를 멈추지 않은 거죠? 영웅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의 온몸에 악마의 피가 젖어 있습니다 아가씨가 영웅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동안 당신은 영웅을 지나쳐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당신의 생각이 흐려집니다 하수인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성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인성이 마비됩니다 저 영웅이 이런 짓을? 너무나도 많은 피가 바닥에 고여있는걸요 왜? 아가씨를 찾으러 온 건가? 그녀가 구출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건가? 저 영웅이 구애할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누구도 위험에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걸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웅이 자신이 버린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핑계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의 귀에는 영웅의 개소리 따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의 하인을 죽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영웅에게 몸을 날립니다 당신이 이성을 되찾을 무렵 영웅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대군주 엔딩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싫어한다면 당신의 끔찍한 행동을 칭찬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당신에게 덤빈다면 아마 좋게 끝나진 않겠죠 당신은 결국 한낱 졸개일 뿐인걸요 오늘의 외출은 꽤 신선했습니다 당신은 낮잠을 잘 생각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영웅« 크흐흐 크흐흐 아, 이렇게 된구나. 음... 뭘 해야... 그러나, 대군주가 영웅의 제안에 반대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는 듯합니다. 당신은 불안합니다. 영웅이 당신을 위해 나섭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군. 대군주가 갑자기 영웅을 덮칩니다. 그녀는 영웅에게 손을 찔러넣습니다. 당신은 소리치려고 하지만 목이 메어 소리는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은 얼어붙은 몸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대군주는 정말로 당신을 여태까지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이건 당신이 신의 계획을 감히 시험한 것에 대한 벌인 걸까요? 대군주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방해구속으로 몰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대군주에게 잡히는 것이 역시 당신의 운명이었군요. 그녀는 앞으로 당신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당신은 이 말의 의미가 두렵지만 더 이상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대군주의 소유물입니다. 으아! 붙잡힌 아가씨 엔딩 에잇? 우와! 그러나 갑자기 대군주가 멈춰섭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당신의 목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대군주가 그녀의 하수인 중 하나에 의해 갈기갈기 조각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하수인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피로 범벅이 된 그를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하수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립니다. 당신은 하수인의 행동에 감사합니다. 물론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지만 당신은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하수인은 혼란스러운 듯 당신을 한동안 쳐다보다가 이내 우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의 조언에 따라 성 바깥으로 비신합니다. 당신은 여생동안 집을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도망친 아가씨 엔딩 위 어허 대군주는 당신에게 집에나 가버리라고 합니다. 어쩜 이리 무례할 수가 방금 여기 왔는데 말이죠. 그녀의 말에 따른다. 나가기를 거절한다. 그녀의 말에 따른다. 당신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길을 걷는 도중 당신은 영웅과 마주칩니다. 그는 당신에게 코앞에 대군주의 성을 두고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일어났던 일을 전부 설명합니다. 영웅은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악마들에 의해 세뇌당했냐고 물어봅니다. 어쩜 이리 무례할 수가. 당신은 이 자칭 영웅이라는 사람의 태도에 화가 아주 많이 나 획 하고 돌아섭니다. 당신은 마을로 홀로 돌아갑니다. 모두가 당신을 걱정하고 있었군요. 그들은 당신을 둘러싸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당신의 이야기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대군주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자 사람들의 표정이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뀝니다. 당신이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쑥덕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늙은 남자가 당신의 말을 끊습니다. 그는 무례하게도 당신이 악마에게 홀렸다고 하는군요. 군중이 난잡해집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했을 뿐인데 설마 당신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진실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거짓을 꾸며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영웅의 도움 없이 마을로 돌아왔느냐 묻습니다. 대군주의 성으로부터 상처 없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이 악마들과 함께 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모두에게 그들이 끔찍한 생물이 아니라는 거짓을 심기 위해 술술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줄곧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당신은 여태까지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아합니다. 당신은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사형을 외치는 목소리에 묻힌 채 군중에 의해 억류당합니다. 당신의 화형식이 예고되었습니다. 당신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진실을 숨기는 편이 더 나았으려나요?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줄곧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당신에게 벌이 내려지는 걸까요? 당신을 지키려는 이웃과 가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당신처럼 군중에 몰아치는 기세에 목살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불타는 당신을 지켜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당신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저형된 아가씨 엔딩 하지만 대군주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아가씨가 대군주에게 곧바로 돌아올 것이라 설득을 시도하지만 대군주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지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죠. 당신은 대군주에게 아가씨와 본인을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그녀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쩔 수 없이 처단할 것임을 알립니다. 선택의 여자를 주지 않는군. 대군주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당신을 향해 달려듭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내장을 헤집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봅니다. 끔찍하군요. 이러한 잔인한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왔다니. 기회가 있었을 때 이 사악한 생물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걸 그랬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으며 아가씨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빠져나갈 수 있길 빕니다. 하루 강아지 영웅 엔딩 대군주는 홀로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가씨의 행방을 묻지만 대군주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여기 오지 않았던 걸까요? 당신은 그녀에게 일어났을 일을 걱정합니다. 대군주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녀가 아는 한 이 성에 들어온 인간은 당신 이전에는 한동안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악마인 대군주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사과하고 마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가씨는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영웅 엔딩 당신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에 꽤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도 그럴게 불평할 만한 게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서 할 일이 없는 것 뿐이라면 꽤 괜찮은 인생인걸요. 당신의 친구들은 끄덕이지만 설득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득이 되는 것보다 힘이 더 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반항하가 되어 성 바깥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의 반항적인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인사하고 부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행동을 모색합니다. 그녀를 먹는다 이야기를 들어본다. 당신은 오늘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가씨가 하는 말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건 흔한 일이 아니기에 당신은 조금 신납니다. 사실 여태까지 인간과 악마끼리 말이 통할 거라고조차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가 이루어야 하는 운명 같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건너뛰기 대군주는 당신에게 아가씨를 어디에서 찾았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명령을 어기고 초소를 벗어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사과하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아가씨가 만족스러워 대군주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기를 빕니다. 대군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부터라도 말을 잘 들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놀랄만큼 순둥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쫓아낼 생각을 여태까지 못한 게 놀랍다고 말합니다. 대군주가 당신을 노려봅니다. 당신은 당연히 농담이죠 라고 얘기합니다. 대군주는 웃으며 당신을 돌려보냅니다. 당신은 낮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아하... 와... 당신과 친구들이 뒤를 돌아보니 인간 한 쌍이 당신의 대화를 전부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설마 대군주의 방으로 향하는 걸까요? 큰일 났군요! 대군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당신이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당신을 죽여버릴 겁니다. 당신은 인간들을 뒤따라 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가씨가 대군주에게 허둥지둥대며 모든 것을 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지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도착합니다. 아니? 도우려온 게 아니네요. 대신 당신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게 당신의 생각이었고 자기들은 당신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거절할 수 없어 그냥 분위기를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군요.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이런 어이없는 거짓말을 대군주에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건 당신이었는걸요. 당신과 친구들이 서로에게 소리지르고 있자 대군주가 침묵을 명령합니다. 이 음모를 주도한 녀석이 누구든 간에 너희들이 주제를 알게끔 모두 벌을 내려야겠군. 너희들 모두 내 발 아래에 짓밟힐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대군주가 최근에 한 거라고는 자는 것밖에 없는걸요. 당신은 그녀의 힘을 의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쑥떡거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문이 닫힙니다. 당신은 대군주와 두 명의 인간들과 함께 방에 갇힙니다. 그리고 방에 갑자기 불길이 번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배신한 녀석들에게 욕을 내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영웅이 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며 당신과 함께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은 그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군주가 당신의 목을 잡아 들어올립니다. 당신은 목숨을 빕니다. 당신은 이 시공창에 억지로 떠밀리게 된 것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군주의 편을 들었더라면 확실하게 친구들의 손에 죽었겠죠. 하지만 대군주는 당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가슴에 손톱을 찔러넣습니다. 최소한 빠른 죽음이었네요. 아하 반역자 하수인 엔딩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인간들이 오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는 놀랍게도 당신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을 다시 잘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에 잠에서 깹니다. 당신이 깨달을 수도 있기도 전에 주변에 아... 봤던 거구나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자고 있던 와중에 당신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깹니다. 방에서 나오자 당신은 영웅 한 명이 당신의 친구들과 대부분의 동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나쁜 놈? 스스로 전후의 복수를 한다. 아 저... 죽은 전후의 복수를 한다.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한다. 스스로의 목숨 부지 당신은 언제부터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들의 몸이 싸늘하게 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는 것에 안도합니다. 당신은 성을 나가며 그 안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악마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기억해내고 죄책감을 지웁니다. 어차피 악마들은 다 그런 존재니까요. 어쩌면 인간도 악마도 없는 곳으로 가 새 삶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깊고 어두운 숲 어딘가에서 평화롭고 외로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빕니다. 타령병 하수인은 성 안에 들어와서는 미친 사람처럼 모두를 죽이고 다니다니 우리가 저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당신은 기분이 안 좋았던 당신을 볼 때마다 음식을 가져다 줬던 경비병에게 검을 흡입하느라 바쁜 영웅에게 달려듭니다. 당신은 그 경비병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영웅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응징을 받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를 베어물고 뼈로부터 살을 뜯어냅니다. 그의 살에서 철맛이 납니다. 영웅이 주춤합니다. 당신은 그의 검이 당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끼지만 당신은 고통이 아닌 복수신만을 느낍니다. 당신의 의식이 흐려지는 동안 전우들이 영웅의 위에 올라탑니다. 영웅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승리한 하수인 엔딩 당신은 수상한 악마무리가 성의 입구 근처에 모여있는 것을 보고 멈춰섭니다. 대군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군요. 이것으로 악마들은 정말 사악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빨리 대군주한테 가서 알려야 해요. 당신은 아가씨가 무슨 생각인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마들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여야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들은 모두 차갑고 무자비한 괴멸되어야 하는 생물이잖아요. 악마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엿두는 당신을 눈치챘습니다. 아가씨는 성 안으로 뛰어가고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뒤쫓습니다. 당신이 대군주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자 아가씨가 대군주에게 자신이 들은 것을 황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한 악마 하수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과 아가씨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군요. 그것을 또 뒤이어 아까 입구에서 봤던 악마들이 이 모든 소란을 작은 악마가 혼자 꾸민 음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쩜 저리 이기적일 수가! 이 녀석들의 수준은 얼마나 낮은 걸까요? 당신은 그들에게 소리치고 곧 방 안은 시끄러운 악담으로 가득 찹니다. 참다못한 대군주가 모두에게 입을 닫으라고 소리칩니다. 대군주는 폭력으로 하수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하수인만 못하는군요. 당신은 당신의 검을 고쳐 잡습니다. 만약 아가씨를 구출하기 위해 여기 있는 모두를 베어버려야 한다면 당신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악마무리들이 서로에게 하악질을 하다가 작은 녀석을 버려두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당신은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불길 한 기운이 당신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방에 불로 가득 찹니다. 대체 이건 무슨 마법인 걸까요? 하수인은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배신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수인과 함께 문을 두드리며 비겁한 악마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대군주가 하수인을 붙잡습니다. 하수인은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수인의 가슴에 손톱을 찔러 넣자 하수인은 끔찍한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섭니다. 그녀의 다음 표적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녀는 손톱으로 생기를 잃은 하수인의 몸을 계속해서 흡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가씨 쪽을 봅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네. 당신은 그녀가 부럽습니다. 불길은 당신과 아가씨, 대군주, 그리고 하수인의 시체를 먹어치웁니다. 이게 A인가? 체념한 영웅 엔딩 이 침묵을 봐야겠다. 이렇게 두가가 있다든지 못하지만 이 침묵은 식단이 좋은데요. 그것은 이 침묵을 가려주세요. 이 침묵은 아직도 이렇게 된 물을 먹으려도 좋습니다. 이 침묵은? 네. 당신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믿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아가씨와 영웅이 가고 당신은 호화로운 대군주용 침대에 누워 편안함을 만끽합니다 당신의 방이 평소보다 비어 보입니다 이게 외로움이라는 걸까요? 당신은 당신의 새로운 친구가 빨리 돌아오길 빕니다 당신은 눈을 한동안 감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의 잠에 들 무렵 갑자기 아가씨와 영웅이 당신의 방에 들이닥쳐 황급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악마무리들이 당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당신의 걱정을 해주는 건 조금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하수인 중 한 명이 담으로 들이닥쳐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뒤에서 다른 악마무리가 들이닥치더니 모든 게 이 하수인의 음모라고 울부짓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소리 지르는 것에 짜증이 단단히 난 당신은 모두에게 입을 닫을 것을 명령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수인들의 야망이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당신의 왕좌를 체각했다는 결정을 내릴 만큼 오만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오케이 그런 말을 하고 나니 기분이 정말 대군주 같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말을 뒷받침할 힘이 당신에게 있을까 걱정합니다 최근에 당신이 한 일이라고는 잠밖에 없는걸요 악마무리들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 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무언가 쑥떡거리더니 갑자기 당신의 방문을 닫습니다 당신과 아가씨, 영웅, 그리고 하수인 한 명이 당신의 방 안에 갇혔습니다 순식간에 방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수인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배반한 것에 대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도 하수인을 뒤따라 문을 두드리며 비겁한 악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죽게 되는군요 당신이 믿어도 됐다고 착각했던 자들에게 둘러싸여 산채로 타죽는다니 멍청한 악마무리들이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 예상했었어야 했는데 당신은 아가씨가 울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 아가씨는 왜 자신과 관계도 없는 일에 휘말려서 죽어야만 하는 거죠? 어쩌면 당신에게 말을 건 순간부터 그녀는 저주받은 운명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도 저주받은 운명인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이성을 잃은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가 잘못을 뒤집어쓴 하수인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에 따라 당신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라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먹입니다 하수인은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며 설명합니다 당신은 연미는 느낄 뻔합니다 우와! 자비로움이 있네! 당신은 하수인의 심장에 손톱을 찔러넣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릅니다 영웅이 뒷걸음질 칩니다 개입하지 않다니 현명하군요 당신은 하수인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한참 그의 속을 손톱으로 헤집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수인의 시체와 두 명의 인간들과 함께 불탑니다 앙심품은 대군주 엔딩 용서한다 당신은 하수인을 놓아줍니다 그를 죽인다고 해서 기분이 더 나아지진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이미 받아마땅한 벌도 받았고요 당신은 모두 함께 불탈 것입니다 모두 함께 불타는 대군주의 진정한 엔딩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 당신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엔딩? 당신은 묻습니다 대체 진짜 엔딩이 이렇게 끔찍하면 내가 한 노력은 뭐가 되는 거야? 이곳이 어디인지 망각하신 모양이군요 여기는 베드 엔딩 극장이잖아요? 고통이 스며드나요? 아이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정도의 수모 정도는 당할 것이라 예상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보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저의 극단의 애착을 가지기 시작하셨군요 그들의 역경과 단점에 공감하고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곳 제 극장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없을걸요? 제가 애정을 담아 만든 이 통곡의 미로 속에선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다음 엔딩을 보는 것은 순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손님 우와 자비로움이 생겼다 오케이 놀랍게도 대군주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어쩌면 그녀는 단지 당신이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줄러보니 이래나 저래나 죽음은 확실해 보이는군요 아가씨는 울고 있습니다 영웅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당신은 모두 불탈 것입니다 아하 하수인의 진정한 엔딩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보던 진정한 엔딩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이 엔딩을 진정하게 만드는걸요 하지만 직접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으셨군요 그렇죠? 당신이 엔딩을 전부 다 모으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하네요 절망의 몸을 맡기실 텐가요? 아니면 아니면 대군주는 하수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당신은 안도하지만 지금 와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불타나요 아가씨의 진정한 엔딩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일단 모으지 못한 엔딩을 모은다 오케이 복수를 위해 저 하수인을 죽일 생각인 걸까요? 하수인이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울고 있는 동안 대군주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목을 놓습니다 악마들도 자비라는 것을 아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와서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모두 불탑니다 영웅의 진정한 엔딩 아하 그럼 아가씨로 할까? 세이브했나? 세이브하자 당신은 아가씨의 기도에 답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모두를 구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당신이 온기를 되짚어보면 배드 엔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는군요 결국 모두가 죽는 엔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을 연기함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바꿀 수 없다면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대단하게도 스스로를 게임 내로 삽입해 당신의 엄청난 힘으로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당신은 시간을 들여 당신의 모습을 감상합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하지만 왜 온통 검은색인 걸까요? 이 몸은 당신을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영웅, 아가씨, 하수인, 그리고 대군주가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조정하고 있지 않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건가요? 안녕 친구들, 당신들을 구하러 왔어 아, 세이브해야지 안녕 친구들 당신은 어색하게 웃음을 짓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아가씨가 첫 번째로 대답합니다 아, 내 기도가 닿았어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의 신인 걸까요? 그럴리가 당신은 단지 플레이어일 뿐인걸요 만약 신이라는 것이 이 세계에 있었더라면 그가 이 게임의 최종 보스였겠죠 RPG 게임들이란 다 그런 것이니 당신은 진짜 진정한 엔딩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에, 뭐예요? 뭐야 저거? 짜자자, 이쯤 하도록 하지요? 물론 여태까지 제가 당신을 떠밀어주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에 탱장시키더니 정말 구식이라군요 당신은 비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힘없이 찾아봅니다 설마 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당신 뿐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죠? 제가 바로 서술자, 스토리텔러 그리고 이 세계대의 신입니다 저를 부디 비극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둠이 당신의 무리를 덮칩니다 그들이 겪었던 배드 엔딩들을 다시 한번 겪게 줘도 별 문제는 없겠죠? 당신은 저, 비극과 함께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아하, 애가 애구나 제 극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락도 없이 무대를 주도해버리시면 안 되죠? 어쩜 이리 무리하실까? 이 배드 엔딩들은 질렸어 하하하하하하 질림만 해 엄청 많이 봤거든 질렸다고 해야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배드 엔딩 극장이라는 곳에 처음부터 발을 디딘 당신의 잘못 아닙니까? 이미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었나요? 당신은 저를 처치하는 것만이 더 나은 엔딩을 보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자, 이거 참 재미있어질 것 같군요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 신과 싸울 시간이다 싸우자! 당신과 이 세계의 신인 저 사이의 싸움을 위한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비극 그 자체를 승부하시겠나요? 궁금해 참을 수 없군요 공격! 당신은 저를 찢으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입힐 수 없는 듯합니다 당신은 결국 이 세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걸요 아, 그게 다인가요? 그렇게 해서는 저를 절대로 패배시킬 수 없을 겁니다 잠깐 다시 한번 해보자 네가 맞아, 다시 한번 해보자 방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을 닫지만 전혀 마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당신의 차이가 아직도 실감되지 않는 모양인데 자, 저의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보시죠 이것들을 다시 보게 되니 가슴이 저려지 않습니까? 당신은 제가 손수 제작한 32개의 점인은 엔딩들을 감상하셨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생각하자 당신의 가슴이 조여져 오죠 어떻게 이것을 끝내고 싶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나요? 그들은 지금도 저 뒤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이곳, 이 세상의 끝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죠 당신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오, 소환환기가 있다 소환이 되냐? 당신은 대군주의 성의 입구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 하수인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부릅니다 문을 지키는 다른 악마는 곤히 자고 있습니다 너는 이상하게 생긴 침입자네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은 당신이 침입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수인의 이야기 속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당신은 하수인을 비극으로부터 구하러 왔다고 알립니다 비극이고 뭐, 일단 심심한 것부터 해결해줘 이 일은 이제 친절몰이 난다니까 하수인은 키득거립니다 당신은 그에게 따로 가지고 싶은 직종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 아무런 일도 안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냥 아무런 걱정 안 하고 괴롭힘도 명령도 안 받는 삶이 살고 싶어 당신은 하수인을 괴롭혀 암살계에게 끌어들이고 마지막에는 배신까지 한 그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만약 하수인이 더 나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그도 안심할 수 있었겠죠 하수인의 진정한 엔딩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거짓말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갈래? 이제 하수인이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아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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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 뭐야? 아, 잠깐! 이게 대체 뭐야? 보수전이 있다고는 말한 적 없었잖아! 아, 하수인이라 저런 믿을 수 없는 아군을 끌어오시다니 정말 절박하신가 보군요 에? 이 녀석을 쓰러뜨리면 내 걱정거리가 전부 사라진단 말이지? 아,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비극이 끔찍한 운명으로 공격합니다 헉? 오, 내 체력이 32개야? 직구정과 끈질김이 있어 4명은 다 소화해내겠지? 당신은 영웅이 집에서 재봉대 앞에 수구리고 앉아있는 영웅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는 불쌍하게도 화들짝 놀랍니다 너, 너, 너는? 혹시 악마 같은 거냐? 당신은 당신이 악마가 아니라 이걸 영웅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떻게 설명한다? 대신 당신은 그가 뭘 만들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 이거? 나는 내가 입는 옷 전부 직접 만들어 입거든 하이씨 코스프레 코스프레 하는 애 같잖아 너무 귀엽다 자신만만해 보이잖아 당신은 그가 자신의 취미에 꽤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혹시 그가 처음부터 영웅이라는 역할에 이끌리게 된 이유가 의상들 때문인 걸까요? 너 옷 필요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당신은 당신의 몸의 상태를 이내 기억해내고 영웅이 주는 옷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당신의 대답에 몹시 기뻐합니다 그의 의상들은 마을 사람들이 있기에는 너무 화려해서 누구도 잊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모양입니다 영웅의 진정한 행동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어? 내가 영웅 일을 하지 않아도 재봉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제발 알려줘 이제 영웅이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우와 너를 따라가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런 걸 상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영웅님께서 등장하셨군요 그래요 어떻게 영웅 없이 최종 보스전을 맞이하겠나요? 너놈이 우리를 계속 죽였던 녀석이군 이 살인개 녀석! 너를 무찌르고 진정한 영웅이 되겠다! 그건 두고 봐야겠죠 비극이 끔찍한 운명으로 공격합니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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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아! 우왕! 우왕! 당신은 악마를 만날 생각에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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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까지 힘들게 오긴 했으니까 아가씨는 궁금증이 가득 차 신난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악마인가요? 오늘 악마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그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운명들을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의 촉진제는 이 아가씨인걸요 아가씨로서의 제 역할은 대군주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는 데에는 지쳤는걸요 당신은 이 부분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러해서 당신은 아가씨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아가씨는 당신의 질문에 당황해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선택은 자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곳에 이끌리듯 정한 결정일지도 모르죠 아가씨의 진정한 엔딩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만약 제가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부디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제 아가씨가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숨어있네 이 끔찍한 생물은 뭐죠? 나를 슬프게 하는군요 아가씨 정말 비극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끔찍한 것인가 이제 기억나 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수많은 길들이 그럼 이것 또한 당신에게는 익숙하겠군요 죽는 거 아냐? 당신은 대군주의 방에 들어섭니다 불이 벽에 붙어있는 횃불들에만 안전하게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당신은 안도합니다 당신이 방의 문을 닫자 대군주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너는 누구냐? 내 성에 지내면서 나를 섬기기 위해 온 것이냐? 당신은 그녀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그녀를 도우러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왜 군대를 거느리는 대신 하루종일 잠만 자고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웃습니다 내 하수인들도 다들 인간들에게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 내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의 복수를 향한 여정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파멸시켜야만 했지 당신은 새로운 설정을 듣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인간들과 전쟁하는 데에는 흥미가 없어 단지 홀로 평화롭게 내 성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삶을 원할 뿐이지 당신은 친구 대신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녀가 아주 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아가씨에게 집착한 이유도 그것이겠네요 대군주의 진정한 엔딩이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운명을 바꿀 기회를 제안합니다 평화를 이루고자 한 나의 시도가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군 좋다 네가 해결책을 제안한다면 따르도록 하지 이제 대군주가 당신의 곁에서 싸웁니다 그렇군 이게 비극이란 말이지 대군주를 데리고 오다니 이제 저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군요 내가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을 오래도 먹었겠다 죽을 준비를 해라 당신들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군요 이제 모두가 모였으니 제 마지막 퍼즐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떤 조합이 진정한 엔딩으로의 길을 열어줄까요? 저에게 보여주시죠 어흥 의지 네 폭정은 여기서 끝이다 비극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야 영웅이 자신의 의지로 비극에 맞서 싸웁니다 비극이 휘청입니다 어허 영웅이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으로 비극에 맞서 싸웁니다 그 신념은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거겠죠 그럼 당신이 여태까지 저지른 과오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렇다면 친절함 아가씨가 친절함으로 비극에게 호소합니다 물로 빠졌군요 당신의 친절함은 제 잔인함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엔딩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아가씨는 비극에 맞서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희망을 가집니다 비극이 휘청입니다 날 쓰러뜨려둬 날 쓰러뜨려둬 다시 강해져서 돌아와줌마 하수인은 끈질김으로 비극을 극복해냅니다 야 이거 궁금하다 직구조 익살스러운 기교로 비극을 피하려고 한다 정말 즐겁군요 당신이 버린 그 기교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 제가 다시 한 번 알려드려야 할까요? 야망 내 힘으로 스스로 진정한 엔딩에 도달하겠어 대군주가 자신의 야심적인 성격으로 비극을 극복해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된 채로 당신은 가장 좋은 미래를 향해 조준합니다 당신은 한 번의 마지막 공격으로 마침내 비극을 파괴합니다 HP가 0이다 해내셨군요 저를 무찌르셨어요 비극을 위한 비극적인 엔딩이라니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당신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감사합니다 아가씨 감사합니다 하수인 감사합니다 대군주 장난은 그만둬라 너를 패배시켰으니 군말 말고 죽으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있으면 떠날테니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배드 엔딩 극장에 해피엔딩은 존재했었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반감을 사기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차례낸 걸까요? 궁금하군요 조장이 안 돼 아니 해볼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진정한 엔딩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엔딩 김군주님 27개월 연속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깜짝아 floor 너무 멋진 acre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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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ve got this pain Share all my misery For all eternity Have your impact of suffering I miss you, my darling Oh, I'm going to go out there Ah, I've been watching the bad ending all the time If we want to go to the end of our last fight I want to go to the end of the ending 그럼 초기화를 진행할까요? 하지 말자 함께 놀고 싶지 않은 건가요? 뭐 알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뀔 것을 대비해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메뉴 누르죠 블러우기가 없어! 스티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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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이 대군주를 퇴위시키는 음모에 휘말렸고 외교적이어야 되고, 집착광이어야 된다고? 스티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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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대군주의 방에 접근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몇몇 방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일이 풀리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하! 이 아이의 시점으로 이제 바라본다 이거군요. 원래 그 제가 하수인 모습을 봤었는데 이번에 하수인이 우리의 모습을 본다.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갑자기 대군주가 영웅을 찢어버립니다. 그녀는 당신이 아까 데려왔던 아가씨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정신이 팔려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등 뒤에 손톱을 찔러 넣어 암살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군주가 움찔하는 틈을 타 당신은 그녀를 바닥으로 눕힙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녀를 갈기갈기 찢습니다. 아주 아주 하수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포악하구만. 야망이 있어. 당신이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저분하게 일이 끝났습니다. 구석에서 아가씨가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구, 구해줘서 고마워. 노린 건 아니었지만 당신이 뭔가 영웅적인 일을 한 모양입니다. 당신은 이곳은 위험하니 돌아가라고 아가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당신의 조언에 따라 성을, 당신의 성을 나갑니다. 당신이 새로운 대군주입니다. 와! 영웅적인 하수인! 쇽지가 한 장 커튼 너머로부터 떨어져 내려옵니다. 잊혀진 편지 3을 찾았습니다. 오? 편지? 그럼 엔딩을 다 본거네, 이 아이에? 음! 이렇게 하면 되나? 승교자. 물론 악목군데를 처치하자. 대군주를 처치해. 당신은 사악한 대군주를 끝장내기 위해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검은 대군주 대신 아가씨를 관통합니다. 그녀는 악마를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이 충격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대군주는 흐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은 이 질문이 당신을 향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대군주는 복수신과 분노에 가득 차 당신을 공격합니다. 당신은 역공하고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당신의 검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손과 옷을 내려다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피로 젖어있습니다. 당신은 쓰러진 아가씨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왜 대군주를 보호하려고 든 걸까요? 악마들의 마법에 현혹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대군주의 머리를 집어들고 망토에 싸맨 뒤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가씨는 구할 방법이 없었지만 대군주는 처치하였노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분명 축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죠. 충직한 영웅 엔딩 대군주의 성으로 가는 중에 당신은 마을 방향으로 걸어가는 아가씨를 목격합니다. 설마 대군주의 성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겠죠? 저 아가씨가 어쩌면 당신이 구해야 하는 아가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의구심을 가지고 아가씨에게 접근합니다. 아, 뭐야? 그러나 아가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신을 보고 도망칩니다. 당신은 아가씨가 왜 저러는지 궁금해하지만 이내 자신이 악마의 피로 흠뻑 젖어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당신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싫은 탓에 아가씨를 쫓아가지 않고 능청스럽게 마을로 돌아갑니다. 에? 뭐야? 아아아아 여자의 그 마녀사냥 당하는 그건가? 당신이 마을 광장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감싸고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건 혹시 아까 봤던 아가씨일까요? 아가씨는 나무로 만들어진 처형대에 묶여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 이걸, 이걸 당신이 가만히 서있는 동안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내 불길이 아가씨를 집어삭힙니다. 아마 저런 치열을 맞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거겠죠. 당신은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당신의 머리를 맴돕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 일과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 나는 나는 적성에 안 맞다. 나는 영웅은 적성에 맞지 않다. 이건가? 구경꾼 영웅 엔딩 B 구경꾼 영웅 엔딩 B 고망가 하하하 하하하 당신은 아가씨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코앞에 위험한 대군주의 성이 있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가씨는 자신이 대군주와 이야기했고 악마들은 마을 사람들을 해칠 무시무시한 계획 따위를 세우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아니, 믿는다! 하하하, 나 왜 행동과 다르냐? 하하하 일단 세이브를 하고 자, 믿어보죠! 물론 조금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신은 아가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여태까지 모두가 악마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아가씨에게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사실을 알아야겠죠? 당신과 아가씨는 마을로 들어옵니다. 다들 아주 걱정하고 있었군요.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용맹함에 칭찬합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마을 사람들의 말을 정정해줍니다. 애초에 구조될 필요도 없었다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하는 듯 당신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성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아가씨와 마주쳤을 뿐 스스로 할 말은 없다고 정중하게 알립니다. 아가씨는 대군주가 아가씨들을 납치하는 등의 것에 흥미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신에 찬 얼굴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이 아가씨의 말을 믿지 않은데 조금의 가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가씨의 말을 믿지만 혹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악마들과 직접 대화하기로 지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귀속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믿음직하고 대단한 자신의 모습에 심취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한 노파의 목소리에 당신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자신들이 아가씨를 감시하는 동안 당신이 대군주와 지금 당장 이야기하러 떠날 것을 공고합니다. 당신은 이 말이 괜찮다 생각하지만 분위기가 살짝 무거움을 느낍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걸까요?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아가씨를 홀로 두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하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홀로 뛰쳐나갑니다. 아... 한 배에 탄 줄 알았는데... 아가씨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당연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마녀였다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얼른 그녀와 그녀의 악마 친구들을 사냥하라고 소리칩니다. 그치만 전혀 영웅적인 일 같진 않은걸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지만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아가씨를 따라잡고 악마들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신은 용맹하게 아가씨를 따라 대군주의 성으로 향합니다. 복잡해지네! 당신이 악마의 소골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가 더 탁하고 검게 변합니다. 사악한 기운인 걸까요? 이내 당신은 이것이 그냥 평범한 연기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저 멀리 있는 아가씨를 발견하지만 그녀의 발은 멈춰 있습니다. 대군주의 성이 불에 휩싸여 있네요. 당신이 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잠깐 사이에 아가씨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습니다. 당신은 돌아가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걸요. 그러나 앞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처음부터 거짓만만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이건 함정이었을까요? 당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요? 당신의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저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일 것입니다. 자, 건너뛰기. 방관자. 방관자 영웅 엔딩. 믿으면 된다, 이거네. 젠장. 믿으려고 했는데 그녀를 믿을 수 없다고 눌러버렸네. 아니, 실례라는 걸 눌러놓고 지금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해버렸어. 당신은 이 아가씨를 믿어야 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살아온 여태껏 악마들은 사악하다고 배워왔는걸요. 당신은 아가씨에게 확실하냐고 묻지만 아가씨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냐며 화를 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기도 전에 아가씨는 뛰어가 버립니다. 당신은 아까 본 아가씨가 마을에서만 했던 납치된 아가씨일 것이라 확신하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일이 스스로 잘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오늘의 일을 꽤 잘 처리한 것 같다고 자찬합니다. 오케이. 당신은 아가씨가 직접 만나봤을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악함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 법이죠. 당신은 그렇게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일 support path A 구경꾼 영웅 엔딩 에이 아하 젤 친구가 필요한 걸 봐. 리더 잠깐 대화로 가보죠. 당신은 용맹하게 아가씨를 따라 대군주의 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경비가 없는 문을 지나 당신은 한 악마무리가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가씨군요 악마를 신뢰하다니 그녀는 어리석었습니다 당신 안에 흐르는 영웅의 피가 끓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죽음을 복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문을 통과하며 눈에 보이는 모든 악마를 처치합니다 내 병사들한테 지금 무슨 짓거리라 하는 거야 대군주가 분노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악마들을 모두 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은 대군주와 영거푸 맞서 싸우지만 그녀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과 대군주 모두 체력이 고갈되어 갈 무렵 모든 것이 검게 변합니다 당신의 요정은 갑작스러운 끝을 맞습니다 불운한 영웅 엔딩?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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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까매져? 에? 쪽지가 한 장 커튼 너머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잊혀진 편지 하나 1번 아 이것들 엔딩 보면 보면은 엔딩을 보면 이게 나오나 보네 쪽지 같은 게 만약에 저거를 이제 아가씨의 복수를 성공하면 해피엔딩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잖아 보자 자 이야기가 시작되고 대군주와 저우도 해야 되고 반사회적으로 해야 되고 순종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를 하고 불충함을 하고 신뢰 순종적 불충 반사회적 맞아 이게 뭐야 순종적 그는 자라오며 배워왔던 것처럼 악마들이 사악하지 않다는 사실에 아주 놀랍니다 당신과 영웅은 이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마을로 돌아갑니다 다들 당신을 정말 걱정하고 있었기에 영웅이 당신과 함께 온 곳에 아주 안도합니다 당신은 재빨리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구출당한 것이 아닐 뿐더러 처음부터 구출당할 필요도 없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듯 영웅을 쳐다봅니다 그는 성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고 자신은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대군주를 만나게 된 경로와 그녀가 아가씨를 납치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데 별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확인을 받으려는 듯이 다시 영웅을 쳐다봅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보다 영웅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울컥하지만 악말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영웅은 당신의 말을 믿는다고 선언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기 스스로 악마들과 대화해보겠다고 합니다 쑥턱대는 군중 속에서 속임사 나 악마에게 올렸네 같은 말들이 들립니다 당신은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영웅이라는 사람도 당신의 말을 믿기는 하는 걸까요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늙은 남자 한 명이 영웅에게 지금 당장 대군주와 이야기하라고 지시합니다 또 당신은 영웅이 돌아오기 전까지 위험한 인물로 치부되어 지하 감옥에 수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없게도 군중은 이 남자와 동의합니다 악마들과 음모를 꾸민 당신이 있다면 자신의 마을이 그 괴물들에게 습격당할 것이기에 방어태세를 낮출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영웅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밧줄에 묶여 감옥에 던져질 게 뻔합니다 당신은 만약 누군가에게 잡히게 된다 해도 국내 사람들이 아니라 대군주에게 잡히길 원합니다 어 단호함이라는 게 생기네 아 저장하자 자 영웅을 붙잡고 뛴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웅과 동행하겠다고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불신에 가득 찬 마을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당신은 영웅의 팔목을 잡고 누군가가 제지할 수도 있기도 전에 도망쳐 나옵니다 성의 입구 근처에서 당신은 당신은 수상한 악마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렇게 된다 아 이게 그 잊혀진 편지인가 보다 그쵸 내 사랑 이런 건 전혀 공정하지 않아 안 그래?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찢어놓는 건 잔인하고 불합리해 나는 어떻게든 슬픔을 떨쳐내 방법을 찾아야 했어 그래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쓸 거야 네가 나를 다시 찾는 날이 올 때까지 그때가 오면 어쩌면 다시 함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 너의 사랑 비그 내 사랑 최근 들어 조금 오래 많은 관중들이 내 극장에 오지만 내 이야기를 전부 제대로 듣기 위해 기다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평론가들도 그리 친절하진 않았지만 나도 이해해 내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관중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지 고마워 금방 만나자 너의 사랑 비그 어허 오오오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아까 본 아가씨가 여태까지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만약 대군주가 이것에 대해 알아낸다면 큰일나겠죠 rental 구애자 bonito 저 표 escы 당신ue 살인 연습lig 세상 우와 지하 감옥에 투옥시키자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frequenza 아가씨를 억류하고 성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두개골 몇 개를 제외하고는 텅 빈 곳입니다 두개골조차도 단지 이곳을 더 음산하게 만들려고 장식해놓은 것들입니다. 아가씨는 아주 많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감옥에 둔 채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러 갑니다. 하지만 영웅이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가씨의 행방을 묻습니다. 어쩌면 방금 당신이 가둔 아가씨를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본 문지기가 영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부 설명해줍니다. 당신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영웅에게 우릴 죽일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문지기 불쌍해! 하수인 똑똑할지도... 영웅은 정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와 몇 개의 진부한 영웅 대사들을 치고는 문지기의 몸통에 검을 찔러넣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친구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기 때문에 검에 베인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웅이 대군주를 쓰러뜨린다면 당신의 삶이 훨씬 편해지겠네요. 당신은 상황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개를 내밉니다. 우와! 당신은 대군주와 영웅이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미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만들어 당신의 일이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빈틈을 보고 영웅의 뒷목을 가격해 그를 기절시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일대일 싸움에 감히 눈칫없이 끼어들어? 당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암살을 이어나가야 하니까요. 당신은 그녀를 덮치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녀의 몸을 갈기갈기 짓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은 영웅을 마무리 짓습니다. 깨어난 뒤에 당신을 찾으러 오면 안 될 테니까요. 당신은 죽음 비겁하게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숨은 곳에서 기어나옵니다. 살아남은 악마들? 응. 군주 하수인 엔딩에잉! 이렇게 했었는데 죽은 안 되지 않나? 자기소개 했죠. 그녀를 말했더라도. 혼자 간다 했다가 죽었나요? 혼자 가볼까? 당신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웅을 뒤로 안 채 당신은 대군주의 성으로 뛰어갑니다. 수상하게 뭉친 악마모리가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군주를 암살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들은 곧바로 당신이 엿듣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전에 본 적이 있는 하수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하하하! 결국에는 이렇게 될 팔자였네! 하수인이 갑자기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은 악마들을 조금이라도 믿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은 즉사합니다. 도살당한 아가씨 엔딩! 그들은 엿듣는 당신을 바로 발견하고 당신이 골칫거리가 되기 전에 지하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소리 지르지만 악마들은 당신의 저항을 무시합니다. 마을에 있는 감옥을 피해서 여기로 왔는데 결국 도착한다는 곳이 이런 소름끼치는 곳이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이제 악마들로부터 대군주는 누가 지켜주죠? 당신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그럴 수 없었기에 당신은 바깥의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웅이 당신을 쫓아온 것일까요? 만약 그가 바깥에 있다고 해도 당신의 목소리가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 소란이 사그라지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기다리지만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탈출하지 못한 당신은 감옥 속에서 썩습니다. 안 돼! 감금된 아가씨엔티! 와! 쪽지가 한 장 커튼 너머로부터 떨어져 내려온다! 잊혀진 편지 2! 지시시시시! 이건? 이건? 내 사랑! 드디어 내 어렸을 때 꿈을 이루게 됐어! 그래! 맞아! 바로 내 극장을 여는 거야! 네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말 뿌듯했을 텐데! 개막하는 날! 네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네가 정말 좋아했을 거라라! 너 없이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내 극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면 그때가 되면 어쩌면 니키에도 내 극장 이야기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니가 어디에 있던 너의 사랑 비극 아가씨가 당신의 뒤에서 무언가 소리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개를 돌리자 당신과 영웅의 검 사이에 몸을 던진 아가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 이 나쁜 영웅 뒤통수를 노린거야 뭐야 야 이거 빈틈이건 차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거야 야 이거 너무하다 영웅의 검은 아가씨의 가슴을 관통하고 아가씨는 생명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녀 아래에 고인 피온둥이가 넓어질수록 당신의 분노 또한 자랍니다 자신을 영웅이라고 지칭하는 이 녀석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영웅을 괴멸시킵니다 하지만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증오는 아직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일깨웠네 저 자식이 당신은 남은 인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온 세상의 군주로 군림하기 위해 발을 내딛습니다 복수하는 대군주 엔딩 A 당신의 하수인 중 한 명이 당신의 목을 찢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심하게 보상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이런 결말을 받게 된 걸까요? 당신은 당신의 피에 숨이 막히며 그에게 욕을 뱉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암살당한 대군주 엔딩 당신은 전투의 소리에 눈을 뜹니다 한 영웅이 당신의 군대를 뚫고 오고 있군요 대군주로서 당신의 역할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웅의 하찮은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해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악한 악마 녀석들 너희들에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던 내 과오가 부끄럽군 전부 박멸시켜버리겠다 당신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전투에 합류합니다 자신의 국민을 지키는 것이 여장부의 도리니까요 당신은 부딪히고 또 부딪히지만 영웅은 쉽사리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과 그 모두 체력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당신의 하수인 중 한 명이 나타납니다 아! 꺼매졌다는 게 그 하수인이 저렇게 공격을 해서였구나 하수인은 영웅을 기절시킵니다 당신은 조금 고맙지만 그래도 일대일 싸움이었는걸요 하수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례가 느껴집니다 당신의 하수인이 당신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당신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당신은 반격할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힘겹게 움직이는 것이 고작입니다 사방에 당신의 피가 쏟아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걸까요? 당신은 당신의 하수인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배반당한 대군주 엔딩 A 쪽지 한 장 2차전 편지 4 내 사랑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나를 기억해? 나는 내 이야기 하나를 끝낸 참이었고 아주 뿌듯했었지 내가 이야기를 크게 읽고 있었는데 네가 내 옆을 지나갔잖아 끔찍한 결말이로군요 나는 말했지 왜 이 풍성한 자들을 죽이려 하는 건가요? 난 정말 무리했어 내가 정당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 결국 모두가 행복한 화합 속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다는 걸 난 깨달았어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보여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도 그날을 좋게 계속 기억하고 있어 너도 어디선가 그날의 기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네 너의 사랑 비극 이건 봐야겠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실 준비는 되셨나요? 나는 내 진정한 엔딩을 찾고 말겠어 당신은 제가 손수 제작한 41개의 점인은 엔딩들을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당신 역시 저만큼 마조이스트인가 보군요 당신의 철저함을 칭찬하죠 저의 캐릭터들이 당신의 가슴 한 켠에 소중히 자리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소환 잠시 재작한 엔딩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브? 세이브를 못 하지 할 수 있나? 아 이러면 안되네 의지 희망 직업 희망 그리고 영 , 진eg's 특강 컨셉 코너뛰니? 나는 만족해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의미 있는 평가에요 8,000무 1호 끝나나? 엉 어? 맞네? 아 아직 계셨군요 커튼은 닫혔습니다 극장도 닫을 생각이고요 그도 그럴게 제가 들려드릴 비극은 이제 더 이상 없는걸요 하나 더 있잖아 비극의 이야기를 들어 둘 다 같은 느낌인데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제가 이 극장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건 당연히 제가 배드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가면을 벗긴가? 당신은 갈라진 제 가면에 정중하게 손가락을 올립니다 가면은 조각조각 당신의 손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 가면 뒤에는 음? 미리 경고했었어야 했는데 제 이야기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은 저의 얼굴을 보고 아가씨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전 그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아니지만은 않죠 소설이라는 것은 전부 그런 것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엔딩은 아니지만 진실을 들어보시겠어요? 들려줘 먼저 무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게 환상적이었죠 모든 게 환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탐탁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의 현실이죠 많은 자들의 현실이죠 이 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찍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는 아니 우리는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는 정기의 이야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잘 풀리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전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 뒤에 이 극장을 차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있는걸 응? 오 너를 찾기를 바라고 있었어 너, 너였구나 너무 오랜만이야 너를 다시 못 보는 줄 알았어 너는 항상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더라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내가 쉽게 포기할 것 같았어 왜 진작에 정치를 밝히지 않은 거야? 내 자신이 너무 바보 같잖아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나는 네가 네 이야기에 해피엔딩을 안 넣고는 못 베길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이끌려오는 게 당연하지 그치 하지만 진짜로 이 방법이 먹힐 줄은 몰랐는걸 하하하 어쩌면 모든 일은 끝에 가면 잘 풀리게 되는 걸 지도 모르겠다 일깨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제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비극의 엔딩 완전 초기화로? 아 이러면 도전 과제 당신의 지능들을 완전히 초기화했습니다 흠 이것도 배드 엔딩으로 칠 수 있을까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완전 초기화 엔딩 아하 자 이렇게 해서 배드 엔딩 극장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전 과제 49개였나? 다 모았어요 48개인가 49개인가 고생고생고 뿅 지구 3 3 2 4 4 5 5 5 5 5 6 6 7 8 9 10